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잘받는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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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를 딱 잘받아야죠. 쟤불, 땅! 쟤불, 겐젤을 주지마. 한번씩 쟤불, 깡, 땅 줘야지 니가 쟤불. 이렇게 빙빙빙! 빙빙빙! 그렇지... 위에 두 개 세개 가면 항상 밑으로 가요. 빙빙 빙빙 딱 들어가봐. 상대가 너무 아피데? 괜찮다 끝까지 들어가, 따블를 들어가고 상대 카운트만 잘 보면 된다 투안투 빵빵빵 치우다 그렇지, 빵 빵 네, 그렇지 돌아놔야지 한 코너 몰리면 돌아놔 코너 몰리면 반개구리가 빠져나와야지 반개구리가 빠져나와야지 반개구리 해가지고 빠져나와야 방봉 빵빵빵 치우고 돌아놔야지 거기서 이제 걸리면 빵짱짱짱짱 그래가 공격, 공격을 내가 빠져나와야지 그냥 빠져나올라면 네가 맞는다니까 이건 돈으로 그냥 빠져나와야지 벙 빵빵삼치다 빵빵빵해봐라 빡 그치 좋지 좋아 좋지 좋지 이볐 꼭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킹이 안 갔다가 움직여 봐라 말이야 상자를 갖다 때린 다음에 네가 움직여가지고 봐야지 다음 손을 기다려야지 그래서 움직여가지고 상대를 딱 손을 기다려 봐 그럼 네가 빠질 빠질까지 때릴 찬스가 나온다 이거 빵빵 먼저 때려가 빵 그렇지 그럼 다킹이 움직여야지 니가 전도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니가 움직여야지 빵 그렇지 않았어? 오른손 후를 빵빵 걸어보면 오른손 후를 잘 맞는다 그 위치에서는 빵빵 걸쳐야 돼 빵빵 걸쳐야 돼 빵빵 걸쳐야 된다 퐈 숙박해야지 이mud House 다행히. 저거 돌리고 코는 멀리 돌아 거기서 빡 그렇지 되돌아보야지 니가 몸이 코는 멀리 준다 니가 빡 거기서 배가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팔꿈치가 안쪽으로 딱 되가보야지 그래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크다 뭐든 크다 짧게 퉁퉁퉁 친다 해봐 그냥 던진다 생각으로 돌아놓아야지 공격으로 돌아 나와야 돼 돌아놓을 적에는 공격이 방어 아이가 공격이 방어 땅땅땅 치고 돌아나오가 그래야지 상대가 그 당황을 하지 빵 도랑 끝이 크면 크면 안 돼 오우 오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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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돌아놓아야지 니가 코는 몰리면 안되지 스톱 그렇지 돌아놓아 아 죽겠다 네 수고하셨습니다